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육간맨 있죠 거지같은 육간맨 걔보다 훨씬 더 거지같은 8갑, 7갑, 9갑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제발 좀 애들한테 이러지 마라 봅시다 제목 아니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원빈도 나랑 똑같은 아저씨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나는 왜 안되는거야 어서 내 새끼를 낳아줘 원지 노총갑띠동갑 아저씨의 카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20대 중반 못생긴 여자에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완전 거지같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미친인간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국비지원으로 회계학원을 다녔는데요 여기엔 참 다양한 연령층의 학원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제가 제목에 쓴 그 문제의 노총각 30대 후반 미친 아저씨도 끼어 있었죠 사실 저는 남자가 30대라고 해서 전부 다 아저씨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30대 남자들 전부 다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무조건 아저씨에요 원빈같은 아저씨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투 행동 등 모든게 늙은 아저씨에요 일단 나이부터 저랑 띠동갑 넘게 차이가 나는건 둘째치고 말투가 맨날 무슨 뭐뭐 했삼 그랬삼 딱 이런 거지같은 말투 알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이 아저씨 뭐 쏘린 것 같아요 그 나이까지 여하튼 이 사람이랑 같은 학원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했었고 말 걸면 무시할 순 없으니까 저는 또 대답을 하고 아니 사실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부터 느낌이 뭔가 그지같고 쎄 한거에요 사실 제가요 눈치가 남들보다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그 그지같고 시커먼 속내를 바로 눈치 깠어요 아니 정정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바로 알아차렸을거에요 왜냐 어느정도 친해졌다 싶으니까 맨날 나도 너같은 여친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삼 니가 내 여친이었으면 좋겠삼 니 남친은 부럽삼 쌈으로 확신 저한테 남친 있는것도 다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랑 나이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맨날 이지랄 그래서 처음엔 에이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제가 괜히 오버하고 착각하는 것일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저를 좋아할거라는 생각을 안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된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떨어지게끔 제가 좀 연락을 멀리했어요 니 남친은 전생의 이순신 장군이었을듯 왜냐고 지금 이렇게 꽁꽁이 너랑 사귀고 있잖아 참 부럽삼 아 진짜 이걸 쓰고 있는 제 손가락이 다 오글거려요 아니 요즘도 이런 드립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이 아저씨 말하는거 전부 다 그래요 너무 오글거려서 미쳐버리겠다고 농담 아니고 폰을 확 집어 던질 뻔했다니까요 맨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이 오면 이걸 읽지 않고 며칠 동안 안봅니다 아니 일부러 말 돌려서 할 말 없게 만들기도 하고 대놓고 싫어 연락 좀 하지마요 라고 말을 하면 또 상대방 마음 상할까봐 그냥 알아서 지쳐 떨어지길 기다렸던거에요 근데 이 아저씨 눈치가 없는건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걸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건지 뭔지 꾸준히 계속 연락이 와요 특히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오늘은 옷이 이쁘삼 여전히 이쁘네 등등등 이렇게 보내고 그럼 저도 아 예 이렇게 하고 또 씹어요 나 이 아저씨라 할말도 없고 하기도 싫고 또 남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시덥잠깨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카톡 같은거 절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런 아저씨랑 내가 왜 그걸 해 그렇게 일부러 안보다 어쩌다 실수로 잘못 눌러서 보는 날에는 즉 일이 사라지는 날에는 그 즉시 바로 카톡이 와요 마치 하루종일 채팅창만 보고 있는 그런것처럼 아 이거 생각하니까 또 소름돋아 여하튼 카톡이 올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또 카톡 올 때 부사에 얼굴 뜨는거 너무 싫어요 소름끼치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 차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달정도는 카톡도 안뜨고 얼굴 안보이니까 그제서야 겨우 제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근데 와 이런 미친 이게 끝이 아닌거에요 아니 보통 남자들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상대가 그걸 안받고 또 차단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다시 연락 안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상대방이 저를 싫으라는 티를 내고 말 끊고 그러면 또 카톡을 했는데 씹으면 그냥 연락 안하거든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랑 대화하는게 별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나도 존심 상해서 연락 안한다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카톡 차단을 해도 계속 연락을 해요 번호를 바꾼건지 아니면 남의 폰인지 뭔지 이건 뭘까요 의지가 강한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대화하거나 카톡할 사람이 저밖에는 없어서 이러는걸까요 혹시 정말로 카톡 친구 창에 저 하나만 있는건 아니겠죠 그래서 포사가 바뀔 때마다 바로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하는건가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씹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너 꺼져 이 그지같은 아저씨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좀 미친거 같은데 이러다 나중에 테러같은거 하면 어쩌죠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둘이 처음에 친하게 지냈을 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나이는 나이들로 쳐먹고 여친은 없고 돈도 없고 어? 근데 나랑 같은 학원 여자의 남친을 보니까 얘가 나이가 좀 많네 나처럼 어? 거기다 얘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몇번 대충 찍으면 넘어오겠지 뭐 지가 어디가가지고 이런 대시를 받아보겠냐고 황송하게 보니까 남친 나이도 30대 같은데 늙은이도 오케이다 이거구만 어쭈 이게 내 카톡을 씹네 하 망할 튕기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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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이렇게 살짝 튕기는 맛이지 어 귀엽구만 어라라 보소 이제 나를 차단한 것 같은데 하 이것 봐라 안 그런 척하더니 내가 그렇게 신경쓰였나 조금만 더 들이대면 곧 넘어오겠구만 그렇구만 거기다 나를 싫다고 안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 현 남친이 좀 걸리는 건가 야 좀 더 오지게 찍어봐야겠다 스니 알겠어요 이게 바로 그 아저씨 속마음이야 와 이런 미친 님 혹시 저 아저씨 본인 아닙니까 뭐야 이게 2번 와 보자마자 바로 토할 것 같아 묘사 진짜 잘한다 빙의한 거예요 네 됐으니 어머 제 본문보다 이 글이 훨씬 더 그지같고 소름놓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친 30대 아니고 저랑 비슷한 나이고요 완전 젊어요 늙은이 아니야 3번 와 개소름이다 이러다 결국 끝까지 안 넘어오면 이 그지같은 게 나를 가지고 놀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짓 할 거야 4번 같은 남자지만 진짜 치졸하고 추답하고 개노답이구만 아야씨 그냥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핵 짓고나 날려요 아니 근데 왜 바보같이 본인 사는 곳을 알려준 거야 2번 그냥 대놓고 말하고 씹어요 돌려 말하면 저런 것들 못 알아듣습니다 30대 후반이면 이제 마흔 다 됐다 이건데 그 정도는 아니면 안순지냐요 알고도 이러는 거야 이렇게 꾸준히 보내면 언젠간 넘어오겠지 하고 계속 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글쓴이도 마찬가지 맨날 뜨뜻 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니까 더더욱 열심히 보내는 겁니다 물론 쓴이 입장에서 싫은 표현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국비 교육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러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교육 끝나면 안 볼 사람입니다 어차피 교육도 몇 년 하는 거 아니고 길어봤자 몇 개월이잖아요 또 남친도 있는 게 있는데 계속 연락 오는 거 싫다 남친보기도 그렇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글으로 계속 보내면 문자고 전화고 다 차단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마 주변에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남친도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아우 짜증나 이런 사람은요 그냥 돌직구가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랬으니 역시 알고 그러는 거였네요 남친이 전화로 싸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제가 직접 말을 하는 게 낫겠어요 감사합니다 3번 글쓴이가 자기 소개에도 썼듯 여자가 못생겼으니까 자기 딴에는 바로 넘어올 줄 알고 들이대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거나 여신급이라면 잘생긴 남자들도 선뜻 저렇게 말 걸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저 오글거리는 아자한테 글쓴이는 완전 만만해 보이는 거고 또 남친이 있다 해도 자기한테 넘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이대는 거야 완전 그지 같은 놈이죠 디따글 여자가 못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이만 처먹은 놈들이 어린 여자애들 꼬시려는 거 그 그지 같은 현장들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모를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수작 부리는 거야 보기 흉하죠 아니 흉은 그 자체예요 4번 근데 아저씨가 안 되려면 어떤 카톡 말투로 써야 되라 어? 디따글 밥 먹었삼 오늘 되게 이쁘삼 혹시 남친 있으삼? 일단 그지 같은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 힘들어 5번 아 소름돋아 당장 신고해요 쓴이 너무 걱정돼 드데쓴이 가끔 저 일하고 있는데도 찾아오길래 너무 무서워요 6번 진짜 극혐이야 글만 읽었는데도 왜 내 기분이 더럽고 소름이 끼치는 걸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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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늙은 것들아 어리고 싱그러운 어린 애들한테 들이대지 마라 제발 좀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근데 진짜로 남자들은 물론 아닌 분도 있죠 본인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 자기는 그냥 보잘것 없이 늙은 놈인데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이가 좀 어린 애들한테도 아직은 먹히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착각 오지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나도 회계학원 다닐 때 그런 놈들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 내가 스무살이라서 너무 어리니까 선생님 여자분입니다 선생님도 저를 엄청 귀여워하고 다들 이뻐해졌는데 막내 동생 같다고 그랬는데 서른두 살 남자가 나도 너 같은 동생 두고 싶다 이러더라고 아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자꾸 연락을 하고 영화를 보자 밥을 먹자 뭘 사줄까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우리 아빠 완전 핵분노해가지고 핵분노해서 그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마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내가 너 직접 찾아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아니 경고를 하고 학원에도 전화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어린 친구들한테 자꾸 연락하고 대시하는 사람이 우리 학원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부탁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자식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제발 나이값 좀 해라 이 늙은 것들아 어린 여자는 어린 남자 좋아해 니들 같이 늙은 것들 절대 안 좋아하니까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니들 또래 만나 생각을 해라 모든 남자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들이대는 거짓 같은 것들은 진짜 다 까발려가지고 개망신을 줘야 돼요 아니 싫다는데 왜 저래 더럽게 7번 원래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쓴이가 누구를 씹을 차지는 아뇨 그리고 글 보니까 20대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깝구만 같은 모태솔로 어 늙탱이 끼리끼리 아냐 어 진짜 안습이야 보니까 저 아저씨도 쓴이 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될까요 너 뭐야 저 아저씨 본인이세요 아니 왜 니가 열폭이야 8번 야 너 지금 아저씨의 순정을 무시하냐 야이 허얼 뒤질래 순정 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순정이 아니고 노망이지 야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아니 그 나이를 쳐먹고 이랄짓 떠는 거 안쪽팔리냐고 어우 극혐 후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과 또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사실 제 닉네임이 못생긴 여자이지만 또 평소 외모에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꾸미고 나가면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이쁜 건 아니지만 나름 흔녀 정도는 돼요 그리고 남친 제 또래입니다 아저씨 아니죠 아까 댓글에 너무 엄청난 빙의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남친 저보다 연상이긴 해도 아직 20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좀 애매모호하게 적은 것 같은데 저요 학원 끝난지 벌써 1년 넘었어요 제가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이 온 겁니다 어제도 그래요 글 쓰고 문자 온 거 씹었더니 새벽에 문자를 한 번 더 보냈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와 씹혔네 울 아이씨 지금 생각해도 개빡치네 아니 씹힌 걸 알면 제발 연락 좀 하지마 제발 저는요 노총각이 연락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그냥 같은 나건 오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그때부터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바로 싫다고도 했고 또 남친도 있다 오래 만났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꼭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도 제 남친보다 지가 훨씬 더 잘난 줄 알고 당연히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러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처럼 어이가 없네 차단하고 싫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르는 번호 못 받겠어요 택배 전화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 그냥 번호로 바꾸던 거 해야지 아니 한두 달 연락하면 제가 말도 안 하죠 아무리 쉽고 차단을 해도 1년째 꾸준히 연락을 하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예요 저도 남친이랑 데이트 가서 찍은 사진으로 프사해놓고 우리 이쁜 강아지 프사로 해놓고 싶어도 제 프로필 허구한 날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소름 깨쳐가지고 못해요 이런 기분 아세요? 보는 건 그 사람 마음이겠지 근데 제가 차단했던 그 카톡 채팅방 있죠 거기서 지 혼자 계속 말하고 있었을 거야 일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조언에 따라 그냥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또 말하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나저나 이제 곧 벚꽃이 피는데 저도 이쁜 커플 사진 프로필 좀 해보고 싶어요 댓글 1번 나이 처먹고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눈치까지 없는 남자 정말 싫어 아니 왜 말을 못해 나는 늙은 게 싫다 하지 마라 개정색하면서 팩폭으로 바로 발라버려야지 왜 그냥 있어 2번 으 카톡 보내자 마자 일 사라지는 거 너무 무서워 3번 이상하네 그냥 수신 차단하면 간단한 일 아닌가 너도 즐기는 거 아뇨? 4번 내가 남자인데 보는 내가 다 오글거려 야 남자 망신 다 시키니 거지같은 눈치를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물러서야지 아 5번 와 문짝기에 소름 돋는다 정말 이게 그거예요 물론 뭐 내가 계속 들여야 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지같은 인간도 있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고만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냥 툭툭 건드려보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땡큐지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한 사람한테 지착을 하면 그게 진짜 위험한 놈이죠 막 스토커가 되는 거고 사고 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기저기저기 다 뿌리듯이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하꼬마 지 뜨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